2021년 제2기 안식일학교 장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번 교과의 저자는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봉사했던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입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월 3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6시 5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27절 성경에 기록된 인류 창조기사는 희망, 행복, 그리고 완전함으로 가득하다. 창조주간의 하루는 좋았다는 거룩한 선언과 함께 맞춰진다. 그때에는 태풍, 지진, 기근, 그리고 질병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간의 여섯째 날을 마치시며 심이 좋았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와 달리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또 그래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곳에는 살인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와 사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창조물들에 대해 배우고 그 완벽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이 이번 기 교과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 행하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해보십시오. 1. 나를 닮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느꼈던 감동을 나눠보세요. 2.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4.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5.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6. 그대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삶에 어떤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십니까? 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6.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형상에 있습니다.